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블렌츠라는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인강과 모세의 합류하는 지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나인강을 통해서 운행하는 여러 화물선, 유람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빌헬름 일세의 동상이 있는 곳이고요. 이처럼 코블렌츠는 여러 아기자기한 중세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곳은 캠핑장인데요. 7월 중순 들어서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많은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죠. 그래서 저렇게 캠핑카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아기자기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기 보시면 낙서들도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17도 정도 되는데요. 반파를 입게는 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반파를 입고 왔는데요. 약간 싸늘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기 보시면 케이블카도 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블렌츠 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케이블카에 탑승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비어서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행히 꼭 consisten 너무 좋Áâte. 감사합니다.